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유튜브를 안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우선 일이 바쁘다 일이 바쁘다 뭐 변명이긴 하지만 작가가 일을 하는 건 일을 실제로 나가서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구상하는 것 또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끊어지고 싶지 않아요 어 무슨 일을 추구하는데 구상을 하는데 일일이란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겠다 낮에 찍어야 되겠다 밤에 찍어야 되겠다 렌즈는 몇 미리 구사해야 되겠다 색상을 어떻게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 그려서 머릿속에 그리고 아니면 콘티라고 그래서 직접 다 써보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나갑니다 아 그 일이 일이거든요 그래 실제 나가서 촬영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야경사지 뭐 왜 쉽죠 끊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오늘 제가 한 서너 장의 사진을 보여 드릴 텐데 제가 요즘 부산에 국제신문 이라고 하는 신문을 한 면 6단 광고까지 빠진 요게 이제 신문 한 면 이에요 이게 신문 한 면인데 한 면의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재를 한지 한 두 달쯤 되는데 격주로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름 만에 한 카트씩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아 그래서 대단히 쫓기는 심정이에요 그냥 막 있는 사진 쓰면 되는데 있는 사진도 그렇고 처음에 한 서너 장 정도는 새로 찍어서 멋있는 장식을 하자 이게 이제 제가 바람이었죠 그래서 시간에 좀 그 달린다 그럴까 그런 탓에 유튜브 방송을 좀 느긋하게 시간이 되면 하지 이렇게 됐습니다 사진이 몇 장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이 얘기하고 또 신문 연재에 관계되는 또 다른 잡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관계되는 이제 이런 일상적인 작가로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얘기를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신문 연재를 한다 그러면 뭐 실력 있으면 누구나 다 하죠 그죠 다 여러분 사진 잘 찍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신문사 측에서는 입장이 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신문 마감인데 그때까지 원고가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가 신문사 측에서는 대단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 저 사람한테 이를 김홍이한테 이 원고를 하겠다고 해서 막겠는데 이 연재를 하고 싶다 해서 막겠는데 이게 과연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원고가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그 원고가 A 그 원고가 계속 들어올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로 관리는 또 작가로 관리는 기점이 정확하게 원고를 갖다 준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진은 잘 찍는 아마추어도 무지무지만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된 원고를 끝없이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일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좋은 사진은 어떨 때는 좋은 사진 찍고 어떨 때는 0점 사진 찍는 게 아마추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100점짜리는 아닐지 몰라도 97점, 95점, 100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실적이 있느냐 했을 때 그 실적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고 없으면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진 찍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똑같은 레벨의 사진을 낼 수 있니 했을 때 이제 판이 쫙 갈라지는 사람이 쫙 갈라지는 거죠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걸 증명한 이전의 역사적 개인의 개인사적 기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부산에 이제 여기가 5,6도입니다 5,6도 여기가 5,6도고 이 일대는 이기대의 끝머리이고 5,6도가 있는 동네니까 SK뷰 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 근처에 있어요 여기에 단장을 했습니다 단장을 해서 공원화 했죠 그래서 제가 낮에 가서 보고 저녁에 가서도 보고 촬영을 합니다 현장 촬영을 하기 전에 낮에 가서 일대로 돌아다니면서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보죠 그래서 이 구도가 참 좋다 밤에도 이 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불이 어디 어디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녁에 다 와 보고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을 로케이션 헌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왔는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면 헛다리집잖아요 그래서 로케이션 헌팅이라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와서 보고 저녁에 카메라를 들고 갑니다 카메라 들고 갈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삼각대 하나 카메라 보디 하나 렌즈 하나 달랑 들고 갑니다 장비 뭐 오늘 전체선 장비 다 메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손으로 달랑 들고 올라와서 삼각대에 카메라 세팅해서 그걸로 24mm 정도로 원샷 슈팅하는 거죠 브라케팅 물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최적의 사진 최적의 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미지가 인화지에 프린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문이라고 하는 경지에 프린트가 됩니다 그러면 경지에 프린트를 하려고 그러면 목도 먹어버리고 칼라도 먹어버리잖아요 눈택이 나지 않아요 자 이것을 가장 최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윤정기를 돌리는 기장이 계실 거예요 아마 출판국에 국장님이 되시겠죠 국장님은 그분이 전문가 시니까 제가 프린트 원고를 만들어서 직접 갖다 드립니다 이 원고가 원본 원고이니 여기에 최적해서 맞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기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경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색깔과 톤을 맞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성심성의를 보이면 기장님도 가능하면 거기에 맞는 색에 맞도록 인사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을 하는 프로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작가의 마음가짐 지이 사진이 아주 멋지게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글이 있어요 제가 사진도 사진이지만 사진과 함께 글을 씁니다 여기 시안이어가지고 글이 하나 빠졌는데 서에서 보면 다섯 섬이 오륙도 잖아요 여기가 동에서 보면 여섯 섬이 여섯이어도 좋고 다섯이어도 좋아라 근데 오륙도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정치나 이런 것들이 약간 빚대어서 제가 그렸었는데 우리는 5면 5 6이면 6 이렇게 못을 받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부산사람의 근성은 뭐냐면 5도 좋고 6도 좋아 그러니 싸우지 말고 5,6도라고 하자 이게 부산사람들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를 대하는 자세다 그래서 5,6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천물이 연재예요 부산의 기념비적인 곳을 찾아서 촬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예요 두 번째 사진은 크리스탈성이라고 하는 여름 잘 아시는 부산에 저기가 오션 오션 뭐라고 하는 전문 영화 있는데 마린시티예요 마린시티의 이 화각을 이 화각을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또 로케이션 헌팅을 해서 어떤 분의 가정집 그 가정집이 이제 펜트하우스였어요 그 가정집을 헌팅을 해서 로케이션 헌팅을 해서 그 분에게 허락을 받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죠 적당한 시간에 가서 사진을 앞에서 찍는 거죠 이것도 보면 글이 제가 쓰는 글이 있어요 그저 부산의 잘난 모습을 찍는 것이 아니고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알전등 속에 동굴은 모닥불 만큼이나 아득한 옛일 알전등 알전등이 벌써 아득한 모닥불 만큼이나 아득한 옛날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강아지들과 강아지 같은 것들은 아비를 위해 불을 밝히고 아빠 올 시간 되면 불을 밝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비 여전히 강아지들과 강아지 같은 것들 이거는요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박모골의 가정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따온 거예요 내려가면 제가 어디서 이 시를 따왔는지를 나올 겁니다 운막은 운막 운막은 마출루로 동굴은 동굴에 모닥불은 LED도 LED 요즘 LED 쓰잖아요 LED로 바뀌어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식굼은 반에 신발한 여전히 돌아오네 박모골의 가정으로 적이 크리스탈의 성으로 우리가 운막 같은 초가지 이런 데 살다가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런 정말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최고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그렇죠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식굼은 반에 신발은 여전히 돌아오네 애미들이 나갔다가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박모골의 가정으로 저기 크리스탈에서 여기서 박모골의 가정으로 하는 게 박모골의 시에서 따왔다 하는 것을 제가 대리한 거예요 뭐 이제 발채 박모골 이렇게 쓰지 않고 자식들을 강아지들아 강아지 같은 것들 이게 표현하거든요 식굼은 반에 신발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이렇게 시가 나와요 그 시를 끌어다가 썼어요 하여튼 박모골 선생님의 시 때문에 이 영상이 되게 사진과 이미지가 살아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야경 촬영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아마추어분들도 많이 계세요 야경 촬영을 또 찍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이제 그것만 전문을 하지만 저는 야경 촬영만 전문을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스냅에서부터 다양한 촬영을 해야 더 먹고 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국제시문에 창간 75주년 기념으로 지금 연재가 되고 있어요 김홍이의 사진가 김홍이의 한국이 지금 현재 그죠 지금 21세기의 전반부의 한국을 제가 찍고 있는 거죠 근자 70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근자 20년 만에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길거리 사진을 찍잖아요 스트릿 포토를 찍는데 저는 스트릿 포토라고 하지 않고 로드그라피 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로드그라피 길거리에서 찍는 이 사진들을 찍어 보면요 천지개백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도 그렇죠 70년 크리스탈 성을 싸움 기적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60 넘은 70 넘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정을 끝내고 청춘들이여 그대들 차례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면 70년 여정이다 기적의 행부다 여기까지 잘 왔다 한국 동난 이후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이다 한겨울 알전등이 켜지고 강아지들이 강아지 같은 것들이 아랫목에서 옹기종기 아버지를 기다리던 시절이 이렇게 변했다 지금까지는 배워서 이런 것이다 보자 그러면 외부 선진국들의 것을 공부해서 온 거잖아요 앞으로는 창조하고 선도에 가야 하는 새로운 길이다 아이들아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한다 나의 몫은 끝났다 저기 크리스탈 속에 불을 밝히는 것은 그대들 차례다 그죠 세대를 이어서 한국의 발전과 미래를 약속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는 우리들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다음 컷 한번 볼까요 이건 복천사라고 하는 영도에 있는 절이에요 영도에 있는 절인데 여기는 절이고 저 앞에는 송도에 있는 마철로들이죠 그죠 여기도 보면 글이 있어요 태초에 한 말씀이 있어 하늘과 땅을 나누니 이런 지하 음양개천 세상이 나뉜다는 거예요 세상이 분밀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핵을 그으면 역사요 빼면 위치현전 무질량의 유일한 유일한 점 유일점이라고 그렇죠 천상천하 얘기는 송도가 보이는 복천사 안뜰 글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하면서 도대체 이 아름다운 세계는 누가 가꾸나 그렇죠 저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차안이고 여기가 피아니 세계에요 극락세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죠 이 세계를 누가 가꾸는가 그러니까 옹고해지신 오래된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할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암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나오죠 이것도 사진 찍을 때 여기 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불이 들어와 있고 불이 안 들어와 있어서 밑에 내려가서 스님에게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불 좀 켜 주십시오 이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사진이 신문에 나오면 신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도 했는데 아직 안 갖다 드렸네요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시간 내서 스님께 신문을 몇 점 갖다 드려야 되겠어요 훌륭하게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스님께 신문을 갖다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찍어 가지고 인물 사진 찍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 사진을 갖다 주면서 자신이 찍을 수 있는 사진으로 사진을 찍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싫어하시죠 웃는 사진 좋은 사진 드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사진 찍는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저와 공부하신 분 중에 함창호 선생님 이라는 분도 사진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또 정신과 물질의 종 아까 여기는 타이틀이 뭐였죠 동경도 놓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번에 타이틀은 정신과 물질의 종 이 공간은 부산의 자랑이자 이 글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미국에 영국에는 대형 박물관 영국 박물관입니다 브리티시 뮤지움이라고 그러는데요 영국 박물관이 있고 프랑스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약탈이에요 그렇죠 약탈이 많잖아 특히 대형 박물관 같은데 이집트에서부터 전 세계에 뭐 수많은 약탈 해 온 것들을 그렇게 전시해 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용한 공간은 약탈의 공간이 아니고 선의의 기증 기증 이런 걸로 다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 공간 안에 뭐라고 쓰여있냐 그러면 네 보세요 물질과 아 정신과 물질의 조응 물질과 조응의 대화 조응과 대화 사이에 서있는 적이죠 한 생각 이분을 지칭한다 그죠 적이죠 한 생각 근원을 묻고 답하는 질문이 있어 답은 물질과 생각이 만나는 기나긴 찰나 오호라 손을 찾은 스님의 일탈 그 공간이 그런 공간이 유한 공간이란 거래요 여기 보십시오 철판이 있지 않습니까 철판은 인류의 지식의 산물이에요 돌은 우주의 먼지잖아요 그죠 돌을 깨서 철판을 만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 우주와 인류 인간이 만든 철판 그죠 물질과 물질이 응대하고 조응하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서 계시는 우주의 끝 시작의 끝 시작을 물어보는 것처럼 서고 계시는 저기 저 한 생각 스님 그죠 일탈처럼 보이는 유한 공간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우리한테는 이런 보물 유한 공간이 사실은 대구에 생기려고 했다가 대구의 시의에 아마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 공간에 부산으로 오게 된 거죠 사실상 대구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이지 못했죠 미래지향적이었다면 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대구에 멋진 유한 공간을 지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한 공간이 거기서 파토가 나고 부산에서 이제 훌륭한 미술관 관장님 당시 이제 부산 시립미술관 관장님 조일상이라고 하는 분이 유한 공간을 부산에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셨어요 매달리더십에서 그 일을 하셨고요 또 더불어서 그거를 이제 허락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부산의 시장 시장이 당시에는 이제 허남식이라는 분이 시장이셨는데 그분이 설득하고 조일상 관장님이 설득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문화적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그분 시장님의 사모님이 홍대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화적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서 유한 공간이 부산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부산의 보물이 된 겁니다 현대가 만든 지금 이 시대가 만든 보물이 된 거죠 여러분 루브르 방문과 대형 방문과 이런 거 엄청난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 현대미술 모노하 모노하 물파란 뜻이에요 물 사물할 때 쓰는 물자에다가 무슨 무슨 파 무슨 무슨 파 할 때 쓰는 물파 정신적 기둥 정신적 베이스가 이완 선생님이시거든요 이완 선생님의 개인 공간 개인 미술 공간이 부산에 온 거예요 이거는 문화적 승리예요 그 승리를 제가 사진으로 담았어요 여기 이제 갔더니 이제 스님께서 이걸 통과해서 오셔가지고 턱 돌아와 보실 때 슈팅 됐죠 이 석장 찍은 중에 세 번째 사진이 가장 드라마틱인 장면으로 찍혔어요 이 선생님도 아주 꽤 유명하신 스님이신데 어떤 이 영상 이미지에 너무 걸맞다는 그런 게 나와서 이번에는 흑백으로 연재를 했습니다 칼라로 연재를 하다가 흑백으로 한번 바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라 사진이 있고 흑백 사진도 전혀 앞에 저렇게 저는 캠파스를 크게 쓴다고 해요 이렇게 찍는 사진을 캠파스를 쓰게 많이 보이잖아요 큰 대지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좁은 공간에 미술관 안을 탁 찍었지만 단 한 치도 앞에 사진이 밀리지 않는 힘의 파워의 균형에서 밀리지 않는 사진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냅 사진 같은 거 찍으실 때 평소에 사물이나 인간이나 움직임에 반응하는 그저 반응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가 마치 나의 눈의 일부이거나 손의 일부처럼 가지고 놀게 되면 이런 유형의 사진들이 찍히게 되죠 그림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그림자 여기 사각형에 철판이 쓰여있지만 여기는 그림자가 마치 삼각형처럼 기가 막히게 뽑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주의 먼지 우주 그 자체죠 우주와 인공의 철판 그리고 그걸 지그시 바라보고 뒤돌아보고 있는 스님 아주 절묘한 얘깃거리가 담겨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찍고 제자랑 안하니까 그렇긴 그렇지만 다음 호에는 다음 신문에 뭐가 나올지 가을이니까 가을사진이 안 나오겠는가 싶은데 흑백이지 칼날지 그렇습니다 니콘이 제 스폰서였어요 니콘이 제 스폰서에서 니콘 카메라 D850으로 스냅을 합니다 이건 D850 여기까지는 D850으로 찢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서울의 충무로에 있는 반도 카메라에서 라이카 SL2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2490mm 렌즈하고 35mm 렌즈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보디 하나 렌즈 두 개를 받았죠 길거리 스냅은 35mm를 할 가능성이 없고 또 스튜디오 촬영은 2490으로 할 촬영이 높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라이카로 찍은 사진을 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되요 저도 라이카 M 시리즈는 제가 한참 상관없이 12개 근데 한 데도 없어요 지금 왜 불편하니까 샀다가 파는 거야 일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돈만 그냥 묶여 있고 이랬어 했는데 이번에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는 오토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쓰기도 용이하고 화수도 4500만 원 할 수가 그렇죠 그걸로 그걸로 새로운 작업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또다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선물전 착한 사진을 벌여라 팀들이 진행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전이 곧 시작합니다 지금 응모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면서 여러분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로 보려면 되고 언제까지 마갑니다 하는 것을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한번 유튜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을 즐겨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벌여라 김홍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